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한행경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옛말에 도박 중독은 폐가 망신하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이 있죠.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광주 지역의 도박 중독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희 광주 지역의 성인 도박 문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왔는데요. 최근에 전국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도박 중독 유병률이 약 4.3%로 성인의 100명 중 4명은 심각한 도박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청소년 도박 문제인데요. 재학 중인 중고생 100명 중의 8명은 심각한 도박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국 17개 시도권하고 비교해 보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네, 그러면 도박의 범위가 어느 정도고 중독이라고 하면 이건 어느 정도를 중독이라고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도박이라고 할 때는 불확실한 사건의 결과에 돈이나 가치 있는 뭔가를 내리게 되면 모두 다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흔히 로또 복권이라든지 카지노에서 하는 도박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인형 뽑기 게임이라든지 또는 점심 내기 사다리라든지 명절에 치는 고스톱 같은 것도 모두 다 도박의 범위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도박 중독 검사를 자가 진단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일단 도박은 즐기거나 오락 목적이어야 되는데요. 내가 혹시 도박을 하고 있을 때 도박으로 잃은 돈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도박을 하고 있다거나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주변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도박 채무가 생겼다고 하면 심각한 도박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심각한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네, 도박은 일단 한 번 중독되게 되면 혼자의 의지만으로는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정신장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센터에서는 지역민의 도박 문제에 관한 인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대상별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고위험 집단의 대상으로는 조기에 개입하고 현장에서 상담하는 다양한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광주 지역은 어느 정도고 또 어떤 경로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2015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도박 문제에 관한 실태 조사가 있어 왔는데요. 저희 광주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 정도가 도박 문제가 있었고 이들의 60%는 대부분 다 도박을 해봤다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상당수 80% 정도의 청소년은 주변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한다거나 친구나 선후배들이 소개해서 도박을 하게 되는 그런 접하는 경로가 나타났고 특히 우리 광주 지역의 경우에는 학년 전기의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시기가 그 비율이 전국에서 첫 번째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어린 시기에 도박을 접할수록 성인기 도박 중독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고 고려할 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청소년들이 도박을 접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은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과거에도 그런 내기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있어 왔겠는데요. 그들이 했던 도박은 되게 만나서 짤짤이라든지 어떤 그런 형태의 도박이었지만 요사이 하는 형태의 도박은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하는 온라인 도박이고요. 이것이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한다거나 단순하게 홀짜기 경기의 결과를 맞추는 형태의 도박 그리고 이것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거나 또는 사인성 게임이 일반 게임과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다양화되고 있어서 이것을 인지하는 성인들의 어떤 그런 인식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는 2차 범죄에 빠진 경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박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재정적 폐해가 발생된다는 것인데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스스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고나라 사기라든지 단순한 절도에서부터 또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홍보책이나 중간책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범죄로 확산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2차 범죄로 확산되는 도박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도박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정신장애로 분리되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처럼 평생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질환이다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도박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면 본인이 왜 도박에 중독됐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관한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이런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족도 치료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대신 도박에 채무를 갚아준다라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아무래도 사후 처방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방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도박은 그 자체의 매력과 또 강력한 쾌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쉽게 중독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할 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의 한계를 정하고 즐기는 어떤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도박은 그 확률적 구조상 절대 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황금율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다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락과 건전한 사균 목적으로 즐기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또 센터에서 예방법 외에 캠페인과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정기적으로 지역민 대상의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회산업체를 찾아가서 저희가 현장 상담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오는 8월 2일부터는 교사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대처를 위한 게이트키퍼 과정을 3일간 전남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9월 17일은 도박 문제 인식 주간으로 일주일간 지역민 대상의 도박 문제 인식의 어떤 증진과 홍보를 위한 그런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광주센터에 내방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전국에 1336번이라는 전화를 걸게 되면 도박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예방 활동은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 무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현장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연예인들이 또 도박에 빠진 경우가 있지 않나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도박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연예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일반에게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박 문제가 생길 때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도박 문제 위험 요인으로 자금의 어떤 융통이라든지 시간의 어떤 사양이 여유로운 직업 그리고 방송 스케줄이라든지 인기에 관한 불안정화,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직업이지만 딱히 또 해소할 만한 부분들이 적은 그런 요소도 연예인들의 도박 문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도박 중독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인 시선이 많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역민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만 해주시죠. 도박 중독을 일컬어서 사돈의 8000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도박 문제가 그 폐가 확산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도박 문제는 다른 중독과 달리 숨기면 숨길수록 문제가 확산되고 하지만 주변에 알려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혹시 주변에 도박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도박 문제를 숨기면 숨길수록 문제는 악화되지만 반면에 도박 문제를 주변에 공개하고 알리면 알릴수록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폐의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한은경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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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